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품질경영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바로 두번째 챕터라고 해야 되겠죠 갈리도 라는 파트를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갈리도는 당연히 앞부분에 있던 우리는 공업경영이라는 파트를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만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업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통계량이라던가 또는 중심 또는 표현편차 이런것들을 배워야만 갈리도를 공부하시는데 매우 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현재 교재상으로는 6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리도의 계효로서 기본적으로 범위는 크게 넓지는 않아야 합니다 갈리도는요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몇문제 나오느냐 공업경영을 하죠 공업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여덟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여기서는 여섯문제 작게 나올 때는 다섯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갈리도입니다 갈리도의 개념은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나옵니다 이 모집단이 매우 좋아요 무엇이 매우 좋으냐 평균이 얼마이고 분산으로 매우 얼마 좋아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x라는 데이터가 또는 부적합품률로 좋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부적합수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비워놓은건 이게 다예요 이것인데 이 좋은 제품을 이제는 컨트롤 차트 이제 관리를 하자 이거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중심에서 센터라인 센트롤라인 이라고 합니다 센터라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갈리도의 상한값 어퍼 컨트롤 리미터 하한값 로어 컨트롤 리미터라고 해서 상한과 이 하한에 걸쳐서 제품이 점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매우 좋아요 점이 평균이 어떻게 나와요 이걸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개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라는 것을 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며 바로 시그마 제곱이 어떻게 나와요 라는 것 대신에 범위 r이 어떻게 나와요 이걸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표준편차 s를 점을 찍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x를 점 찍을 수도 있고 x bar를 점 찍을 수도 있고요 또는 x bar 대신에 x tilde 즉 중앙값을 점을 찍을 수도 있을 거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갈리 상한과 갈리 하한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리 상태라고 할 것이고 이 값을 벗어나면 갈리 이상 상태라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갈리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한과 하한 값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 중심에서 표준편차의 세배로 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말을 일반적인 문자로 시그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삼시그마법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갈리도의 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섹션 1 갈리도의 개념입니다 갈리도의 개념 갈리도라는 말은 1924년도에 WA 슈하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읽기를 지금 슈하르트라고 옛날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슈하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하트의 삼시그마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슈하트의 삼시그마법 이 소개되었고 대한민국은 두 번째 줄 끝에 슈하트의 삼시그마 갈리도법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리도의 용어의 정의가 2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갈리도는 일련의 샘포를 위해서 어떤 통계적 척도가 그 척도에 관해서 공정 즉 프로세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정 순서대로 타점된 갈리 한계가 있는 차트를 우리는 갈리도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갈리도란 품질의 삼포 즉 변동이 있는데요 우연에 의한 것인가 이상 원인에 의한 것인가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우연이구요 한계 밖으로 나오면 이상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것으로 즉 공정의 안정상태 즉 관리상태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과 5번도 거의 비슷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적게 읽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읽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리도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유쉘 엘쉘은 그냥 삼시그마로 했다 라고 해서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야들의 표준편차가 다 필요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X바의 표준편차도 필요하고요 X, X틸드 마찬가지로 R의 표준편차도 필요하고요 표준편차 S의 표준편차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시험 문제가 되고 또 관리한게 안에 있는 것을 우연은 우연원인이다 라고 했어요 우연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우연원인의 반대는 뭐냐 바로 이상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상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우연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또는 이상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연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알고 이상원인은 하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관리한게를 벗어나는 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품질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조건하에서 작업을 실시하면요 작업의 성과나 결과 또는 품질은 시간마다 그 제품마다 여러가지의 특성 요인들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죠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품질 변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연원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원인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원인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우연원인이란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영향은 미미하지만은 미미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약간 잘못했네요 우연원인은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영향은 그 하나 때문에 아주 미미하며 하지만이 아니고 미미하고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집중하더라도 똑같은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우연원인이고 이상원인은 말 그대로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거에요 이 한계 이 한계를 벗어난 이게 이상한 친구에요 여기에 많이 나가면 이상하겠죠 일반적으로 작게 나가야 되는데 많이 나가면 이상합니다 이상원인은 원자재 품질이 확연히 달라졌거나 기계 작업자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작업 방법 이라는 다른 작업 조건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 또는 미숙련자가 숙련 작업자를 대신해서 흉내내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상한 디에터가 나온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